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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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수랑이 죽었어 선두가 니가 이제 맘을 우리 두놈께서 알아누워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는 말을 믿지 마시오 두 눈을 부릅두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장안의 만 백성에게 꼭 알려주시오 너마저 아래 배가 되어 니가 먼저 죽으면 난 어쩌란 말이야 시생은 살생을 어부로 삼는 사람이 아니에다 하나 힘없는 양민들을 괴롭히고 함과 노래들에게 그리부터 압킹을 장행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가 있겠소 저놈의 얼굴을 봤느냐 복면을 하고 있어서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규령을 쏜 놀이세 많지 어진aut mem 아 아 아 성 저희